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빅 크래지! 안녕하십니까? 커맨더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커맨더맨의 막내이자 리드보컬을 맡고 있는 승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맨더맨의 랩과 맏형을 맡고 있는 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커맨더맨의 랩과 춤을 맡고 있는 희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커맨더맨의 서브보컬과 댕댕이를 맡고 있는 병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커맨더맨의 메인댄서와 장구를 맡고 있는 노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커맨더맨에서 메인보컬과 분위기를 담당하고 있는 준영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